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손해동 분당 트라펠리스 오피스텔 전용 15평형 경매물권으로 수원지방법은 성남지원 4급원호 2020타경 3037번입니다. 감재가는 4억 2,500만원이며 대지권 3평형에 전용면제행 15평형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2억 9,750만원입니다. 입찰보증문 2,975만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5월 13일에 진행해져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손해동 분당 트라펠리스 오피스텔 경매물권은 수인분당선 순해역 초역세권으로 순해역 4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분당오피스텔 경매로 진행중인 성남시 분당구 손해동 분당 트라펠리스 오피스텔 매물은 9층으로 대지권 3평형에 전용면적은 15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2년 8월 기준으로 4억 2,50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억 9,750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4년 5월 13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져입니다. 보증금 재직가의 10%인 2,975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트라펠리스 오피스텔 전용 15평형은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3억 2,500만원, 하위평가는 3억 1,000만원, 상위평가는 3억 3,5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83%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문건 회랑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시공하여 2004년 6월에 중공된 오피스텔러 1계동에 68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로 주차될 수는 1대이며 경매 문건은 최고층 11층 중 9층 전용 15평형으로 방 1개 욕실 1개의 복도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무 3말 소기준 권리는 2022년 7월 26일에 설정된 임차권 등기자의 강제 경매 기입 등기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건 행사상 전입일 기준 대약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1억 3,000만원의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분당 오피스텔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분당구 순회동 트라펠리스 오피스텔 전용 15평형은 최근 거리낵을 살펴보며 지난 2014년 4월에 6층이 3억 3억 2,30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겟 매물을 살펴보면 분당 트라펠리스 오피스텔 전용 15평형의 매물업가는 북동향 5층이 3억 5천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만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료와 분당 오피스텔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지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피스텔 직전 6개월 매각가는 61% 매각률 33%에 경쟁률은 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그러면 소기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동이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근본 소기자로는 법원의 매각 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분당 트라펠리스 오피스텔 전용 15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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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